잠깐만 2개의 초상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봐봐 2개의 초상을 엔차고 완전 죽음의 문떡 아니냐 탓 지디레프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떡 아니 4강대회 핏받은 그냥 개꿀잼 개꿀잼 그냥 그잖아 그러니까 봐봐 2개의 초상이 예전에 첫 번째 버거가 있었잖아요 개브라전 할 때 아무나 그냥 아무나 끼고 황혼종이 계속 싸우면은 초상 버거가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초상 그 버프가 걸려가지고 저거였죠? 두 번째 그 초상 들어가는 반공호 안에 넣으면요 체력이 안 달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소용이 없지 그게? 이번에는 그게 효과가 없어요? 지금 초상 걸린 애 누구야? 초상 걸린 애 어딨어? 한 명 오케이 아니야 스타샤 봐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일로 와봐 탈출하면서 데미지 조금 쎄 만만한 애 누구 있나? 아니 무엇이든 바꿔드립니다 그게 아니야 잠깐만 너가 일로 오고 맞지지마 매혹 필요 없어 빨리 와봐 아니다 그러면은 너가 일로 오고 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너가 일로 와봐 그러니까 일단 초상 그 무엇이든 바꿔드립니다 일단 버그 픽스 됐고요 해서 봐봐 여기서 아 잠깐만 아 의뢰 못하지 에너지 하나만 모아봐 아니 곧기 말고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 바로 죽진 않겠지 블랙탈 한 대 맞았다고 바로 죽진 않겠지 이러면 얘가 데미지를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일로 와봐 너가 억압을 하면은 얘가 억압을 하면 배 속 먹기잖아요 잡귤가 납품이구나 가봐 배 속은 안전할까? 어때? 늑대 반공은 안 된다고? 폭력 매우 낮음이죠? 그렇지 폭력 들어가면 분명히 먹힐거고 레드잖아 레드템 0.5기 때문에 잘 버틸거에요 얌 데미지 누가 받고 있어? 얘가 받는거야? 아니면 얘가 받는거야? 이재민이 얘가 받네? 뭐지? 아니야 효율 왜이렇게 좋은거야? 저기 아나스타야씨 효율 왜이렇게 좋으세요? 아니야 계속하면 효율 점점 떨어져 그렇지 효율 점점 떨어져 어차피 억압 계속해 효율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얘한테 이거 쏴주면 얘한테 쏴줘죠 체력차나? 실패 좀 해봐 날 더 때려줘 아 일방통행이야 일단 그림 그려지네 직원은 먹혔습니다 배속있지? 어 보자 다른 직원으로 일단 혹시 옮겨줬는지 한번 볼게요 다른 직원 저건 없죠? 다른 직원으로 옮겨가진 않았어? 그러면은 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죠? 어디갔어? 용기 3레벨 지금 일단 먹혔고 야 일로와 가브레 일로와 해세드 버스점 껴어요 늑대 방구가 과연 얼마나 도프닙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 잠깐 그거 일을 잘하면 어떻게 들어와서 얘 왜 탈출 안해 내 펠프핀 내 안녕하세요 뭐야 얘 왜 일 잘해 갑자기 에 잠시만요 야 레벨 3짜리가 뭐 일을 얘 왜 불타 갑자기 그렇지 뭐야 아 어묵이 지금 작동 안해요 이걸로 하면 안되겠다 그럼 일로와봐 우리 우시산 우시산 탈출시키자 우시산 탈출해든 총알 암방이 제발 제격이지 우시산 탈출시키자 이거 그렇지 빼주고 여기도 한번 올리고 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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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부선 지금 아무도 없죠 다 내려갔지 여기 이렇게 쭉 긁어봐 탈출했잖아 탈출했는데 그전에 잠깐만 가브레 죽었어 아 가브레 원래 죽 큰새 탈출했죠 잠깐 야 큰새 탈출 아 큰새는 내가 원하던게 아니었는데 큰새 탈출은 자 시체벌떡 했으니까 불꽃두꽃 용병도 탈출 먹어 먹어 그렇지 이리와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늑대 뱃속은 안전할까요 늑대 뱃속 넘나리 따뜻한건 뭐든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꿀집 야 이씨 우시사 탈출하나잖아 이리로 가봐 종 쳐봐 종 일로 가봐 죽은 직원 없어요 지금 뭐야 죽은 직원 없어 아직 아직 뭐야 아나스타즈 지금 00이 통제 저거 죽은거 아니야. 확실히 말하면 어디갔어? 요쪽 근데 근세는 즉사판용이라서 제압만하게 됐어. 이 정도 제압하다가 그냥 가자 우시산 어딨어? 일로와 우시산 얌 야 일로와. 시체 맛있는 시체 두개있네 YA 맛있는 시체 두개있네 여기 일로와바 야naам 그렇지 이제 이리엘님 들어와서 에란틴님 아니더 вал 아이맙 ... 야 이걸로 개브라족 깰수입겠는데 데뷔지를 안 받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문 프로젝트가 1월 9일까지 버그 픽스를 안 한대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문 프로젝트가 대충 일주일 동안 버그 픽스를 안 한대요 여러분들 지금이 귀해요 개브라를 어서 잡으라고 지금이 귀해야 지금이 귀해야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잠깐만 뭐야 니들 왜 여기까지 니들 왜 여기 왔지 일단 얘부터 잡아봐 큰새 잡아봐 오케이 야 스낵시치 잡을 동안 데미지 1도 안 받았죠? 근데 야 큰새도 왜 야 잠깐만 야 배로 흘리지마 배로 흘리지마 뭐야? 잠깐만 내 지금 머리에 종이 안 뜨지? 한 명 뜯겨 이거 가브리엘은 딴 애예요 뭐야 야 죽었는데 왜 안 뜨지? 아 그냥 이게 안 뜬 거구나 라마커스 빼고 잡어 아 큰새 아니 죽으면 즉사인 건 아는데 죽어도 안 떠 왜 죽으면 떠야지 야 잠깐만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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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큰새 잡았고 큰새 잡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로 와봐 여러분들 야 여기 피떡이 된 직원이 과연 살아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내가 구하러 갈게 내가 구하러 갈게 너 늑대 뱃속에서 피떡이 돼서 잘 지내고 있니?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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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뱃속에 뱃속에 너 나오라고 제발 야 어디다 뱉어냈어 잠깐만 어디에다 뱉어냈어 어따가 뱉어냈어 어따가 뱉어냈지? 응? 잠깐만 야 아나스 찾아 서서 죽었는데 야 아나스 찾아 서서 죽었어 야 아나스 찾아 서서 죽었어 야 뱃속에서 죽었는데 죽었는데 죽음판정이 안떠가지고 잠깐만 그러면 이거 이제 옮겨가나? 옮겨가는지 볼게요 애들 다 요쪽에 있잖아 어? 뭐야 저거 안 옮겨가나? 아 아 아 여러분들 개꿀잼 어? 개꿀 아닙니까 이거? 뱃속에 있으면은 죽음판정이 안나 뱉는 순간 죽음판정이 나요 여러분들 개릭 하나 버리고 개불하고 그냥 개꿈소로 잡을 수 있겠는데 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 못 본 휴가중인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때가 기회라고 에? 잠깐만 뭐야 얘가 왜 나와? 잠깐만 잠시만요 저게 왜 나와? 엘레나 어디있어 잠깐만 엘레나 죽었어 설마 엘레나 왜 죽음판정이 뜬거지? 엘레나 왜 죽었어? 뭐지? 아 큰새한테 머리 땋아서 죽었어? 뭐가 어떻게 되는거야 지금 주상환 페널티가 뭔데요? 잠깐만 캔버스의 직원이 잠깐만 조상환 계속 써봐 조상환 더 덤바드레 없으면요? 덤도스 받았잖아요 덤바드스 있는데 데미지 받을 수 있는데 토스 받지 않았어? 뭐지? 어 바드레 충분히 차고 남아있었어요 어떤거야? 왜그래? 너 왜그래? 아니 다 죽어서 없는게 아니고 있잖아 데미지 받은 애들 지금 얼마나 차고 넘쳤는데 뭔소리야? 위에 애들은 미쳤다고 쳐요 여기 아래 여기 얼마나 많은데 지금 버그네 이거 보자 한번 봅시다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처음 대상을 바라본 직원은 캔버스의 모습이 해결해준다 다른 한 직원이 받게 된다 최대치를 추구하는 피해는 대상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다 피해를 대신 받는 직원은 원래보다 강한 피해를 받게 된다 사망할 경우는 다른 직원이 이어서 대신 피해를 받게 된다 더 받아줄 직원이 없을 경우 캔버스에 새겨진 직원은 사망한다 새로운 직원의 모습이 새겨질 거고 이전의 직원은 사망한다 모습이 새겨진 직원이 일반적인 피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캔버스는 본래 상태로 돌아갔다 그냥 그거 같아요 버그야 이거 버그네 여러분들 아무튼 새로운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개부라를 깨고 싶다고요? 2개초상이랑 늑대를 데려가세요 그러면 최소 피해로 개부라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개꿀아리야 아이고 개꿀아리야